안녕하세요 실링여행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민연금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전세계 84개국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그런데 국민연금 운영기금이 본부가 설립된 이후에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작년도 2019년도에 가장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10%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적이 2009년도 또 2010년도 이때는 10.8% 10.6%의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번 작년에는 11.3%의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운영기금이 현재 700조를 훨씬 넘어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일본연금이나 노르웨이 아마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될 겁니다 세계 탑클라스의 운영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앞으로 2025년까지는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을 좀 더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40% 정도 되는데 이것을 42%, 5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더 많이 늘린다고 계획이 나와 있더군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중에 또 해외 주식 중에 어디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지 이것을 알아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내 투자에 당연히 뻔하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삼성전자 1등이에요 제일 많이 투자를 했어요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LG화학, 4등이 포스코, 5등이 SK텔레콤, 현대차, 네이버, KB금융, 삼성SDI, 신한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SK하이닉스를 한 4조 이상 투자를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통 1조 몇 천억, 2조 몇 천억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무려 20조 이상을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등수로는 당연히 1등이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시가총액에서도 월등이 1등이잖아요 그 식으로 국민연금에서도 월등이 1등으로 보통 3, 4위 정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을 여러분들 다들 들어가 보시면 다 알아요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라고 있어요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주식은 어디에 얼만큼 투자되어 있고 해외 주식에는 또 어디에 얼만큼 투자가 되어 있는지 채권에는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 보유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오픈을 했었어요 국민연금이 그런데 2년 전부터는 금액을 적은 금액이더라도 투자한 금액은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보면 한 700몇십 개 회사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에 고스피에 한 900개 회사가 있고 또 고스탁에 한 1400개 정도 회사가 있어서 2300여 개의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700몇십 개 회사에 투자를 해놨어요 대강 계산에 보면 모든 상장되는 회사 중에 약 3분의 1 정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1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나와 있더군요 요즘 게 아직 없어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등수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또 해외 주식을 보니까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을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 그대로 투자를 해놨더군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아마존, 또 구글로 알고 계시죠? 알파벳 A가 있고 C가 있어요 거기에도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존슨앤존슨에도 되어 있고 또 화이자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글은 알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네이버 아닙니까? 구글은 전 세계 거의 다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구글을 검색을 합니다 또 구글로 상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듯이 알파벳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장된 그 종목을 보면 알파벳 A, C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B는 무엇이냐면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B상장 주로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와 C가 다른 것은 C는 의결권이 없어요 우리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의결권이 없는 알파벳 C가 알파벳 A보다 시가총액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르내린 그래프를 보면 알파벳 A나 C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들도 보면 미국에 가장 많이 미국 해외 주식을 사들인 종목 보면 그대로 국민연금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모기업, 알파벳, 코카콜라, 델타항공, 테슬라, 전기차 주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나라 개인들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산 투자 배분을 현재는 주식 비중이 40%라고 합니다 40%인데 내년에는 42%로 올리고 2025년까지는 50%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국내 주식이 17%고 해외 주식이 22%예요 투자한 금액이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는 15% 해외 주식에 35%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오히려 퍼센트로 따지면 줄어드는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는 상당히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또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식의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채권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수익이기 때문에 이번에 73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2019년도에 11.3%의 수익을 올려서 그동안 기금에서 운영을 한 역사 이래 가장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73조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은 1년에 보험료를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이 보니까 23조 원이에요 그거에 무려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러한 예견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잘 해나간다면 점점 기금이 세계 3등, 4등이 아니라 세계 1등, 2등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45조 원이었는데 그거에 1.6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보험료 수입도 보험료 들어온 수입이 48조 원인데 그것에 1.5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73조 원이면 대단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사태 때문에 아마 수익률이 현재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대로 원상태는 아니더라도 다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올 연말되면 올해 운영 수익률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이 기관, 국내 연기금 중에 커도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해외 주식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이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모든 분들이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라고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투자 정보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 또 왼쪽에 메뉴가 나와요 거기에 포트폴리오 눌러보면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얼마를 투자를 해 있고 또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본데 그것을 모르고 못 찾아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뉴스에 보니까 수익률이 그동안 운영했던 수익률 중에 최고였다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운영기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를 저 혼자 보유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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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